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혈액순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혈액순환 너무 중요하죠 온몸에 혈액이 잘 돌아야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 경련도 잘 일어나고요 또 수종냉증 아시죠? 그 다음에 또 하지정맥류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질병들이죠 여러가지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루 10분 투자를 하면서 온몸에 피가 잘 돌게 해주는 혈액순환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환TV 소통밴드 건행모라는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란 보시면 건행모 가입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많이 이 밴드에 가입해 주셔서 더 많은 소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 몸속에 혈액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? 보통 체중이 약 8%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양을 따져보면 체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5 내지 6리터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 중에서 70%가 하체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중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 근육이 힌트한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래에서 근육이 단단하면 근육이 혈액을 짜주면서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매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이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종아리 근육 펌프 즉 칼프머스 펌프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의학적인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종아리 근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연구자료를 보면요 혈관외과 학회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심장질환자의 약 55%가 이 종아리 근육 펌프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하루 10분 투자로 우리의 피가 잘 돌게 해주는 방법은 바로 이 종아리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종아리 근육을 두껍게 기르는 겁니다 자 운동이 필요하겠죠 가장 간단한 운동 까치발 자세를 취하면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는 자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종아리 마사지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마사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네 단계를 말씀을 드리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손바닥으로요 아킬레스검부터 무릎 뒤쪽까지 이렇게 쓸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번 이렇게 쓸어 올려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종아리 안쪽의 근육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지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릎을 세워서 양손으로 종아리 중간 부분에 가장 튀어나온 근육 있잖아요 거기를 또 꾹꾹 눌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을 꾹꾹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요 종아리 안쪽 중간 바깥쪽 근육을 골고루 꾹꾹 눌러주는 이런 마사지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요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종아리 마사지는요 그 자체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꼭 이 방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기 나름대로 종아리를 잘 풀어주는 방법이 있다면 꾸준하게 마사지하고 눌러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혈액순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연구진이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수축기 혈압 160 이상인 환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종아리 마사지를 꾸준하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요 수축기 혈압이 약 10 정도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종아리의 마사지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혈액순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돈 한 푼 드리지 않고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꾸준하게 종아리 마사지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종아리 근육도 강화시키시고 또 종아리 마사지 잘 하셔가지고요 더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